LG전자와 삼성전자의 AKTV를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LG전자는 오늘 AKTV 전 모델의 유튜브 AK 영상 재생 기능을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삼성전자가 최근 간담회에서 LG전자의 AKTV가 AK 콘텐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. LG전자는 AK 영상 재생 기능 지원을 위한 별도 장치인 업그레이더를 연내 무상으로 제공해 유튜브 사이트 등의 AK 영상도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삼성전자는 자사 AKTV는 모든 AK 동영상을 별도의 외부 장치 없이 재생할 수 있는 데 반해 LG전자는 별도 외부 장치를 연결해야만 AK 영상이 재생되는 만큼 AKTV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